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 김장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EDDC 이동국씨 되겠습니다. EDDC 코드번호 24562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19일 오전 10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EDDC 좀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EDDC가 최근에 권리락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50%의 기존에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에 대한 계좌 상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월 12일 되면 50%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50%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0%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최근에 EDDC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그때 보시면은 EDDC 코로나 진단키트 체코 수출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도 50만명분 수출 준비 완료 이원 다이 에그노믹스에 대해서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수출한다. EDDC는 17일 치코 ECC사가 발주한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대한 수출 물량 작업을 완료했다고 그렇게 밝혔죠. 계열사 보시면 솔젠트가 있습니다. 솔젠트. 솔젠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EDDC를 통해서 지금 체코하고 독일 일반기업에다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구요. 최근에 또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까? EDDC 충북대학교 병원과 유전체 정밀 의혹 공동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EDDC 공동대표는 유전체 데이터와 의료 서비스를 결합하면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뷰노라는 회사하고 뷰노 AI로 인해서 생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 장비 기업하고 지금 현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뷰노라는 기업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구요. 신규 상장주죠. 뷰노는 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개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흉부,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 CT, 사진 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독하는 기술을 지금 현재 채득을 했죠. EDDC 측은 뷰노와 협업으로 유전체 진단 분석 뿐만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측, 예방, 진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해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견인적 역할을 해왔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매물대가 어디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쌍바닥을 지지를 해주면서 날아갈 것으로 좀 느꼈던 이 바닷건입니다. 이 바닷건을 지금 현재 매물대라고 보고 있는데 6,000원을 단기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진짜로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질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큰형님들. 큰형님들이 들어오면 매수 물량을 한 200억, 300억 이렇게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짠지 가짠지를 구별할 수 있을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4월 4월 12일 날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으셨던 분들 권리라고로 인해서 마이너스 50%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2일 날 무상증자 물량 들어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호재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 기대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EDG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면요. 여기 위에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 이제 구독자분 그리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주식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주식 자료, 정치 테마주, 이내 이낙연 관련주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ROE, 자기 대본, 이익률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초록색 깜빡깜빡 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사님께서요. 김용재 소사님께서 7시 48분에 매일매일 일찍 출근하셔서 거기에 따른 뭐 이런 정보들, 주식 관련된 정보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심부터 이제 시황이랑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자면서 나왔던 이런 이슈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주식 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9시가 되면요. 이제 9시가 되면은 서진 오토 모티브, 현재가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를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수익 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 명해서 4.82%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SGA 솔루션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멘트를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시는 것들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따로 제시해 드린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서 도움 가다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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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